자 결투장 덱작이 컨텐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티어 지금 한판도 안했네요 자 이 덱은 뭡니까 또 야하 이거는 또 무슨 잡덱입니까 자 풀수가 105까지 뭐야 이거 잡덱이라서 풀수도 맞지 이렇게 놓은거지 뭐야 이거 풀수도 잡이네 풀수도 굉장히 잡스럽네 풀수도 이해가 안되고 일단 가볼게요 5성에다가 카톡 아이디 끝자리 자 이거 상당히 뭐 잡덱인데 연희가 있네 연희 없는 사람은 진짜 요즘 바본가 기절 이쪽으로 일단 우에 턴감을 걸고 상대 레벨이 높은편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딜이 뭔가 2%가 부족하단 얘기지 나도 바보였구만 강윈 강윈 그렇지 나 침묵 걸면서 나도 걸렸네 이런 아 하지만 침묵 가져갑니다 제꺼 아니거든요 이러면 개이득이지 3침묵 이러면 개이득 근데 우리 딴 애들이 스킬이 없네 유리가 왜 또 뒤에 있지 자 평타 평타전 굿이 아닌데 지금 퀴레이를 이렇게 좋습니다 퀴레이를 이렇게 좋습니다 퀴레이를 스킬을 버릴게 하나도 없어 자 소나기 끝자리가 뭔지 모르겠다는 말이 뭔 말이야 아이디 그렇지 평타 아직도 남아있네 어둠속의 빛 자 설마 이거 침묵 가져오는 그 느낌인가 가져왔네 괜찮아 또 가져갈 수 있어 변신하고 사신 쓰면 또 가져간다 잘 보세요 침묵 젠탈전이야 아하 또 가져가나요 설마 응 또잉 또 가져가네 응 이거 개웃기네 이거 자 꾸미로 마무리를 해주네요 일단 이긴 했는데 이 덱이 무슨 느낌인지 잘 모르겠고 전 이런 짬뽕데 별로 안좋아하거든요 나 개인적으로 짬뽕데 진짜 싫어하거든요 나 개인적으로 짬뽕데 진짜 싫어하거든요 카일 있네 카일 있네 동덱으로 안되나 야 카일 왜 두마리야 강령은 안잡습니다 강령은 다른사람과 안잡아요 강령은 다른사람이 리나면 총이지. 리나면 총이지. 8시에요. 바꿔볼게요. 공댁적으로. 뭐야 벨진이 더 넓네? 예? 보이정보다 벨진이 높은 사람은 처음 보네. 일단 넣어볼게요. 에반이 있는데 에반이 또 있네. 각성이. 뭐지? 1일. 1일. 87. 아.. 라이언 못쓰네. 아.. 라이언 못쓰는게 아쉽네. 라이언을 쓸 수 있었으면 제 옛날 덱을 썼겠죠? 델론즈 라이언 해가지고. 델론즈 라이언 해가지고. 상세상. 면역. 반사. 반깍. 펫을. 어우 야씨. 펫이 뭐예? 펫이 뭐야 이거. 펫이 어떻게 세나 펫이 이거밖에 없지. 자 이렇게 저는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퓨스를 바꾸고. 네. 이렇게 해서 가볼게요. 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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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사실. 강림. 상대 좀 이상한데. 레벨이 좀 이상해요. 데미지 잘 들어가구요. 그렇지. 아 못잡네. 그러면 힐. 힐 빠졌다고 생각하고. 아 대신 침묵까지 풀렸네. 윙리. 윙리. 윙리 레벨이 높네. 30. 요즘에는 이제 공덱도 레벨이 좀 중요하지. 방덱 잡으려면 확실히. 자 울림까지. 뻘지다고 있을 때. 잡아야 돼요. 그렇지. 뻘지다고 있을 때. 쓸어야 돼. 뭐지. 자 추가타까지. 한 번 더 쓰면 마무리되는데. 앱암부터 잡아주는거지. 게이드. 오. 쎄쎄쎄. 까비. 오. 그렇지. 아 뭐야. 아. 이거 못잡으면. 센게 아니에요. 근데. 앞쪽에서 이 정도면. 굉장히 센거다. 맞다. 앞쪽에서 이 정도면. 굉장히 센거다. 겟쎄. 다행히. 피는 못채웠네. 게이드. 기절. 저거 급식하일텐데. 와. 막. 급식. 다운. 마무리. 는 못하구요. 당겨. 델론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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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쪽이데도 굉장히 센해. 이분이 델론즈는 잘 키워놨네요. 음. 센.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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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판 이기구요. 두번째 판 바로가자. 바로 이기죠. 우리 아직 추천 안하신 분들. 좀 많으신데요. 추천 한 번씩만 해주세요. 아직도. 추천이. 한 개입니다. 두 개. 못 받으면 방금 없어요. 자. 리얼이야 이거. 자. 크리스 레벨 30이 뭐야. 자. 치팀 후. 추천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추천 이제 한 개네. 이미 추천했다고요. 자. 일단은. 누군가. 크리스 끊어주는게 중요하겠지. 좋아. 실명. 자. 아무도 죽지 말고. 일단은 턴감이나. 2법 제거. 유리. 뭐 이런거 가져야돼. 그렇지. 유성호 턴감. 좋아. 그렇지. 2법. 아직 아니네. 그렇지. 이거 3탑니까. 몇 타야. 또동. 약장수 누군데. 우리 방송 약장수도 있다는데. 3타. 억지로 3타 만들어서 크리스 터트리고. 이러면은 유리합니다. 굉장히 유리해요. 크리스 없는 방덱은. 유지력이. 뭐 엄청나게 떨어지기 때문에. 야. 이걸 잡냐. 요즘 렉이 조금 있는것 같습니다. 이런 컨텐츠 끝나고. 재접할게요. 이거 뭐. 난리났네. 와. 좋아요. 그냥 대놓고 이기는데. 공덱이고 방덱이고. 다 썰어버리는. 애들 레벨이라든지. 템이 조금 아쉽긴 한데. 뭐 그거야 좀 보강하면 되니까. 덱의 컨셉을 일단 잡는게 중요하지. 이 덱은 컨셉이 있으니까요. 좋은 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게이들. 이렇게 이깁니다. 아뇨. 게이들. 저 결제장. 덱상단 컨텐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트티어. 일단은 덱이. 마마평 세마리인. 비담믹 그냥 비담믹. 음. 달론지있고. 리첼이 5성. 와. 리첼 5성. 이거 뭐. 플스는 45. 심각하구만. 갑시다. 일단 한번 보자 룩보 오지 정도 쓰네 여기는 방패를 앞에서 방패 켜야되는거 아닌가 방패를 뒤에서 막 저렇게 키고 앉아있네 와 씨 까리하구요 야 막 연입 와 씨 뭐 오오오오 옳지 자 패도 야 연입 바로 자고있네 할일 다했다 이건가 바로 디비자고있고 룩방에 뚜두두둑하면은 아 기절 아 유성호 섰어야하는데 맞지 아 유성호 섰으면 대박인데 똥잉 실비야 부활 아 비듬초 반겨 숨결이 개쎄지 도잉 자 스킬이 많아요 자 태조안 이거 옛날 비담입니다 각성 안한 비담입니다 어 역시 노각성 비담 이래서 비담비담하는거지 비듬초 자 축격으로 턴감 똥똥똥 똥똥똥똥똥똥 똥똥똥똥 자 일단 덱을 한번 어 뭐야 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20개개 이득받고 루비도 없네 야 실비야 실비야 뭐야 이거 양양 와 약치 치약이지 치약 와 실비야 치약 강리 유리 방각 없네 카레론 방각 카레론 방각 상태 이상 면역이 없네 상면이 안되네 유리 카레론 유리냐 카레론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카레론이 낫겠지 수레빠 속공 높은 애가 없는데 그냥 아예 이분 그냥 속공 포기했는데 이게 지금 속공이 높은 애가 기간제가 속공이 제일 높아 지금 기간제가 속공이 제일 높다는거 굉장히 신기하죠 룬이도 이거 뭐 저정신이 아니고 키리에 키리에 파이크로 상세 이상 면역을 조금 커버쳐보자 그나마 상세 이상 면역 상세 이상 면역 상세 이상 면역 이게 그나마 좀 나아보이네요 이게 좀 나아보이네 이렇게 가자 갑시다 승훈 요미 막리라고? 자 요니 정말? 아아아아 스파이크 넣었잖아 바로 딥이잖에 즉사 이직사 쌍창으로 풀어줘 쌍창 게이드 지금 쌍창은 아 뭐야 이런씨 잠깐만 방금 풀었는데 어 연이 안걸렸어 그렇지 이거지 이게 바로 파이크 넣은 결과지 파이크 넣은 결과 일단 연이가 할 수 있습니다 연이가 할 수 있어 그렇지 손짓 간다 좋아요 어 좋아 일단 한마리 남았는데 빠르게 제거하자 내광포 지금 쓰면 되냐 히트 어어 잠깐 불멸에다 쓰는데 어 게이드 침묵 게이드 자 이러면 좀 여유있죠 재우고 통관 쓸 때까지 좀 기다리면 되겠다 재우기까지 다시 재우고 쌍창까지 쓰고 일단은 뭐 수정하자마자 첫판 이기는 문의로 가요 역시 무빙 덱자 기능력 파이크가 음 아프지 않았네 아프지 않았네 아프지 않았네 아프지 않았네 아프지 않았네 아프지 않았네 강영술 아직도 안죽었어? 잠깐 휴대폰 봤는데 아직도 안죽었네 중독 상태이상이랑 상태이상 다 걸렸네 흡혈 얘가 흡혈이 그냥 껴져있구나 아니 뭐 지금 뭐 안쓰노 그렇지 즉사 한글로 잡아주네 어쨌든 첫판이기입니다 두번째 가보자 자 일단 1승 1승 일단 했고 2승하면 마무리 됐지 야 라이언 보고진영은 뭐야? 쥐 혼자 그냥 계속 스킬 쓰겠다 이건가? 그냥 내 혼자 스킬 쓰게 그냥 이거네 정말 음 상대가 상면이 있어요 자 강자를 얻어봤네 아 이거 아픈데 반격 게이드 뭐야 야 저거 쎈데 저거? 라이언 저거? 야 라이언 라이언 뭐야 라이언 뭐지냐 라이언 라이언 스킬 다 쓴다 와 이씨 어어? 다 빗나가고 오지게 빗나가네 조주 조주 승결 게이드 오오 자 가자 그렇지 조주 라이언 빨리 잡자 라이언 스킬 없긴 한데 어 아 큰일 났어요 와 아 좋네요 와 라이언이 추원부터 이거 나대는 바람에 일단 1승 1패 됐네 와 극혐이고 막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걸 주네 좋아 좋아 초반 기선 잡고 가는거 좋아 쌍창트롤이긴 한데 딜을 올린거지 아 메가다이브 와 역시 니황 어 안걸렸어 이야 뭐 감전 피했네 아오예 아오 일단 연희 스킬 한번 쓰면 좋을거 같은데 턴감도 좀 필요하긴하구요 세인 있는데 이거 못이기면 안되지 급식 카르마도 있는데 이상하네 정말 아 저거 턴감 안되있네 자 이거 하드캐리 할 수 있을지 자 일단 턴감 아 턴감을 일단 해줬구요 아 폭풍 요거는 안돼요 예 결국 덱자기에 실패 개망 미안해요 아뇨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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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턴감